4스팟 4스팟 예이 에이~~ 되게 오랜만에 잡았어 요거 하나 잡으려고 진짜 몇번을 아 근데 빨리 subscribed 세 번째 캐스팅 만에 잡았어 야 우리 오늘은 어디로 왔나요? 팩 로드 레저벌이라고 옛날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 꽝쳤거든? 그런데 저 친구가 오자마자 한 마리에 한 Leahent 양보 таким... 오자마자 세번째 캐스팅만에 제가 한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제일 못 낳던 사람이 크기도 나름 컸어 응 괜찮은 편하게 주면 됐어 입주로 한 것도 못 느꼈을 텐데 어떻게 운 좋게 또 홈킹 해가지고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입주를 어떻게 알았지? 오늘 고기 낳은 소감 어때? 아 존나 좋아 지금 몇 년 만에 낳은 건지 모르겠어 나 오늘 할 일 다 한 거 같아 오늘 집에 간대? 나 이제 캐스팅 3번 하고 잡았거든? 이제 난 여한이 없어 딱 알았어? 알았지 응 아니 파닥파닥거려 아 진짜? 조크베이 써야되나? 조크베이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아? 아니 좀 활발하게 삐딩을 하는 거 같은데 조크베이 더 활발하게 삐딩을 하는 거 같은데? 형 소간나 바라앉혀야 돼 그냥 조크베이 더 활발하라 조크베이 더 활발하라 그 다음에 다 가라앉힌 거 같다 조크베이 더 또 이거 없어 얘도 그냥 너도 가라앉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한다면 또 가라앉은 것 같다 너무 더욱 얘 지금 나 브레이크 조금 더 풀어놔서 너 조심해라 난 캐스팅할게 역시 예스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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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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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추할게 감당치 그렇지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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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감아야지 위로 위로 낙태 위로 야 크다 얘 크다 야 비는 크더라고 그냥 둔론 안 터지게 D här 도Д ráp 아 시 OC 뭐야 크다 얘 뭉는ks 안 돼? 야이하 와 와 진짜 커 오호호호호ilo 야 빼 더 빼 더 빼 뒤로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러다가 놓쳤어 ㅇㅋ 어우 야 니 같은 날씨가 야~~~ 와 대박 크다 나 처음 봐 기다려 기다려 야 기분이 어때 뭐야 걸린 거 아니였었어? 야 기용이 잼 또 안 되네 와 진짜 크다 5파운드? 풀어 풀어 눌러 야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면 이거 100래시나 됐어 상관 이제 사진 찍어 우선 야 몇판 적어 적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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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야 무거워 나도 한 번만 들어보자 어우 무겁다 나 봐 재보자 얘 5짜 되겠는데 됐어 19.5인치 19.5인치 와 진짜 크다 와우 이제 소망 좀 많네 야 얘 무게 재야 되는데 이거 이제 코 빼 4.16파운드 오오 4.16 너 pb다 pb 얘 알 나온다 이거 봐봐 알 나오잖아 얘 아직 상관 안 하네 나이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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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닦았어, 웨이델스 내 생각에는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줘야지 아니 얘가 당기질 못하고 있길래 나는 미컬림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미컬림 나는 채비가 아니거든 아니 근데 얘가 당기는데 라인이 자꾸 왼쪽으로 가 쟤 지금 처음에 몰랐어 오른쪽으로 몰랐어 오케이 이제 빵 낚시 하자 그게 뭐야? 빡세게 낚시 하자 이제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응 민재가 잡은 고기 보니까 여기 아직 산란 안 했어 아 아직 안 안 깠어? 어 아까 그 배 겁나 빵빵했잖아 응 아 아직 알이 알차 있어 왕이 귀 아닌데? 아 또 잡고 가야지 내가 낚시 왜 다니는지 알겠지 역시 크기가 중요해 하하하하하하하핳 한 마리 잡아라 잔요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진짜 질의 값이 오늘 몇 개째라 안 걸렸어 풀었어 풀었어 음 뺐어 몇 개째라니 하나 하나 말렸어 하나 그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초심자의 행운 그치 오늘 딱 그거야 나 걸린 뭐야 걸린 거 아니야 썼어 왜 내가 낚시를 못했잖아 얘들 거 자꾸 묶어주는 거 그치 잡아야 돼 런치 잡지 응 몇 개째 나야 뺐어 뺐어 쓸데없는 모션 이 정도는 해야 낚시 좀 한다 하지 몇 개째 날려 먹었나요? 쟤 아니야 안 날려 먹었어 응 3개째 야 오늘의 오늘의 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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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네 조급해서 그래 이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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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야 왔어 자치 런 내가 이겼지 아까 내가 잡았던 거 아니야 승 hell 본격 이 야 나 그냥 너 오늘 한 다음에 Heb relation 예예 예예 tą 잘 찾아봤어 야 ELielle한테 놀린다 할까를 hard 바다는데 박세게 낚시 unus 은MA 뭐이었다 이제 빨리 가자 야 가자 예! 택시 온 베스트 택시 온 베스트 택시 온 베스트 택시 온 베스트 12.5 12.5 딱네 그래도 사진 하나 찍자 계속 짜집 파티네 짜집 파티 고맙다 진짜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오우 빨라 세영아 이리와 이걸로 해 이걸로 한번 잡아 얘들이 뒤에서 지렁이 세잖아 바깥거든 추어 없이? 추어 있지 그게 뭐였어? 이거가 게리 야마모토의 카우보이라는 제품 그린 펌킨 딴 거 없이 그냥 바닥 살살 끌고 오다가 입들이 툭툭 툭 왔어? 그런 다음에 조금 기다렸더니 하고서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로 훅 셋을 그냥 해버렸지 그냥 왔어! 이러면서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 명이 다 잡았네? 여기 세 명이 다 잡았네? 야 그래도 잡았다 나 속으로 엄청 걱정했어 애들이 놀릴까봐 맨날 낚시하러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냐? 그러니까 인터뷰해야지 지금 혼자서만 아직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니 일단 비기네스 럭 지금 비기네스 럭 와가지고 몇 개째 잊어버렸어 안 빠져?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잡았잖아 잡은 게 어디야? 잡은 게 어디야? 잡은 게 어디야 잡은 게 어디야? 얘들아 잡은 게 어디야? 그치 맞아 못 잡은 애도 있네 아 존나 다행이다 오늘 내가 놀릴 껌이 아니라 잡은 게 어디야? 너머리 잡은 건데 오 이봐 몇 판의 짤이야 뭐야 이게 어? 다 알아들었어 내가 뭐든지 평타 이상은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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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조카 오늘의 조카 오장인 줄 알았지만 하하하하 한 마리가 나와줬어 하하하하 야 진짜 느낌이야 야 인생곡이었어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못 잡은 한 놈 못 잡은 한 놈 손맛을 모르는 계속 다니다 보면 알게 돼 가야 돼 이제 캣 야 캣지 제로 베스트 캣지 제로? 캣지 제로 베스트 렛츠고 하하하하 야 이거를 니가 못 잡았으면 이걸 니가 당할 뻔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씨 생각만 해도 어 아티라다 니까 하하하하